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퇴근킬 페이지 2 9월 10일 목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시각은 오후 6시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의 시계와 저의 방송의 시각 멘트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건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네 오늘 저희 유튜브 송출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 오디오로만 듣게 되셨네요 아 오늘 오셨 김효진 연구위원님 오늘 정말 옷 화려하게 입고 오셨는데 그러게요 제가 분홍색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저건 뭐 금장식은 저 엄청난데 오늘 블링블링 컨셉으로 왔는데 안타깝네요 안타깝게 목소리만 들리네요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오늘은 오실 때마다 또 항상 우리에게 숙제와 또 중요한 지혜를 하나씩 던져주고 가시는데 오늘은 주제가 어떤 거예요? 오늘은 스스로 저 개인적으로 좀 가장 고민되는 거를 제가 그래도 주식회 증권회사에서 계속 이런 걸 보니까 좀 이렇게 제 깨달음을 깨달음? 제가 알아낸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은 저의 고민 고민 플러스 완벽한 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고민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거창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요즘은 시간이 잘 안 가서 이번 주잖아요 테슬라 급락과 급등이 그래서 되게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한 2년 정도 전부터 저를 신과 함께해서 드문드문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그게 국가로 보면 미국이고 지수로 보면 나스닥이고 기업으로 보면 애플부터 해서 쭉 있는데 저는 알죠 저는 김효진 연구위원 나오실 때부터 이코노미스트니까 어떤 종목 살까요? 라는 질문을 방송에서 여쭙기는 어렵고 그러나 저는 궁금하고 그래서 가실 때마다 가끔씩 여쭙잖아요 그래서 뭐 사요? 그러면 아마존? 네 뭐 나스닥 상위 종목 항상 그러고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도 그래도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20% 급락해 여러가지 이슈는 있었지만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하는 걸 보면 이게 주도주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쭉 굉장히 팬데믹을 겪었음에도 강하게 쭉 왔는데 내가 너무 과신하나?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국내 투자만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이 기술주 위주의 성장 강세장이 좀 끝난 건가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마다 좀 고민하는 포인트들을 오늘은 공유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요즘은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쩔 거야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어쨌어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3월 달에 코로나라는 것도 처음 듣고 코비드도 처음 듣고 팬데믹도 처음 들었는데 너무 지수를 두드러 맞아서 아마 테슬라 밀리는 걸 보면서 또 3월에 그 근처까지만 가도 너무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저만 했나요? 저는 많이 했는데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조정이 살짝 왔을 때 다 끝난 건지 아니면 일부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흔들렸을 때도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주로 미디어들은 민스키 모멘트가 온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왜 내리는지 잘 모를 때 쓰는 얘기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콜옵션이 어쨌다 소프트뱅크가 어쨌다 수급 요인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가장 궁금하실 부분들은 이게 방향이 바뀐 거냐 약세장이 진입을 한 거냐 경제도 끝난 거냐 경제가 이미 소생의 기미가 없었는데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냐 이런 포인트들을 저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이게 될 것 같아요 방향하고 모멘텀을 좀 갈라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방향이라고 하면 증시로 따지면 강세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고 증시가 지수가 하락하는 것하고 약세장은 굉장히 다른 말이거든요 지수는 10%, 15%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하락, 어디까지의 하락에는 우리는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여전히 강세장 그냥 사실 투자자분들한테는 되게 죄송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없이도 진짜 5%, 10%도 조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약세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5%, 30% 그 이상 혹은 50% 정도의 지수 하락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즉 방향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경제가 회복, 확장, 둔화, 위축이요 네 가지의 국면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이게 그냥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제 위축으로 가는 건지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모멘텀이 둔화되는지에 따라서 경제도 그렇고 위험 자산의 가격의 반응도 되게 다르니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어떡하지 내가 뭐를 놓쳤나 그래서 막 고민을 하지만 이게 모멘텀이 둔화되는 건지 방향이 바뀌는 건지만 잘 좀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주 큰 실수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늘 해요 그러니까 내릴 것 같을 때 흔들릴 때 이게 잠깐 쉬었다 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방향을 다 바꿔서 이게 고점인 건지 돌이켜보면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니까 네 그게 중요하죠 어차피 그 일별로 해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서 요렇게 그거를 다 맞출 수 있는 부담으로 하면 좋겠지만 네 그러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큰 대세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낫겠네요 대세 지장이 없는 건지 가는 배가 방향 튼 건지 아니면 그냥 흔들리기만 하는 건지 네 그거를 좀 구분을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막 흔들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희의 결론은 방향 바뀐 거 아니다 모멘텀 둔화는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따른 위험자산 가격도 기간 조정이 되었건 아니면 지수 조정이 되었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경제 방향도 바뀌지 않았고 강세장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근거로 알 수 있죠 어떤 거를 보고 이게 증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일들이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인간관의 관계도 이거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건가 아니면 요즘 바쁘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설명해 주신 대로 중요한데 그걸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매번 요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저는 이제 찾지는 못했고 저는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뭐가 제일 메인인가를 좀 돌아보면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를 회복하게 한 힘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경기 회복보다 더 큰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배경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락다운을 해제한 점 그리고 사망자 수를 컨트롤 5천여 명 내외로 그래도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금리 최근에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해석들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유동성이 어찌 됐던지 간에 금리가 아주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경기 회복에도 위험자산 가격에도 상승을 했으니 코로나 이후에 금리 낮춘 거 그걸로 인한 저금리 네 그러면 저금리가 바뀌었을까? 코로나 상황이 바뀌었을까? 저금리 상황이 바뀌었을까? 또 마지막 한 축으로는 각국이 소득 보전도 해주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없어졌나? 추가로 더 나오고 있나? 저는 이 세 가지가 지금 경제 지표에 회복도 이끌어냈고 위험자산 가격도 전반적으로 밀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약하면 방역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세 가지가 작동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다 그런 뜻이네요 네 그러면 이 세 개에서 방향을 바꾸려면 한 개가 나머지 두 개를 상쇄할 만큼 팍 꺾였던지 아니면 세 개 다 힘이 완전히 없어지고 뒤로 가던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는 거죠 그래 보죠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락다운을 해제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 개발을 막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은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차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에 안 좋고 주식 시장이 급락을 이끌었던 가장 큰 배경은 못 돌아다니게 너무 소비 절벽 외부 활동 절벽이 있다 보니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건데 그래서 코로나 현황도 중요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한국 정도를 빼면 대부분 국가가 개선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한 달 전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근무나 대외활동이 자유롭긴 하지만 2.5단계 하면서 약간 위축은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유럽 저 코로나 왜 저렇게 심각하지 스페인은 좀 심각하네라고 하는 국가들도 대외 외부 활동이 그렇게 눈에 띄게 위축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전달이나 전전달보다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계속 안 좋거나 아니면 개선이 되다가 정체되거나 그런 상황이고 사실 국가별로는 가장 많은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도 대외활동의 자유로움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유럽과 한국에서 2차 팬데믹 양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밖에 잘 못 돌아다니고 있냐 그게 경제 성장률을 다시 확 깎아먹고 주가까지 끌어내릴 만한 그런 사인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통화 완화 통화 정책에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도 도입을 하고 오늘 밤에 22도 하죠 그런데 뭔가 유동성을 막 쏟아붓던 거에 비하면 요즘은 연준 뭐해? 그러면 계속 유동성 공급하죠 이러면 되게 적극적이지는 않나 봐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저금리가 변한 거냐 앞에 말씀드린 건 모멘텀 둔화라고는 볼 수 있죠 연준이 막 100, 200, 300, 400 이렇게 더 큰 속도로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공급할 때보다는 별로네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각 국가의 금리를 보면 신경무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에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의 금리가 1.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0.6 몇? 0.7? 절반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의 금리도 마이너스 한 0.2 정도 1월에 됐었던 것이 지금은 0.4, 0.5 더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도 나와서 금리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금리만 이렇게 확 튀지 않는다면 지금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위험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게 그렇게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그거를 뒤바꿀 만한 금리의 변화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 그러네요 라는 거죠 방역 정책도 비슷하고 특별하게 그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화 정책도 내놨던 카드 걷어드린 것 아니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 유튜브 방송이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김혜진 연구원님도 다시 의상은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유튜브 시대에 걸맞게 포멀하게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혜진 연구위원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할 말이를 풀어주셨는데 뭔가 흔들릴 때 이게 방향의 전환이거나 혹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는 조정이냐를 판단하는 건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원인이 변했냐 안 변했냐 그거 보면 된다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세 가지 요인은 방역 정책, 통화 정책, 재정 정책들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줬기 때문인데 그게 변한 게 있는지 체크해보면 방역과 통화 정책 아직 변한 거 없다 재정 정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 나갔던 거 다 떨어졌고 우리나라도 2차 주려고 하는 건데 주긴 주겠습니다만 줄 때마다 항상 논란은 있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특히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 모멘텀이 떨어진 정도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중에서는 재정 정책이 사실 최근에는 힘이 가장 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정말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죠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만약에 재위축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재정 정책의 카드를 얼마든지 꺼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각 국가들이 3월, 4월에는 매일 이거 내가 0을 맞게 셌나라고 싶을 정도로 GDP의 10%, 20%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각 국가의 경제 지표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진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하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 터라 2차, 3차, 4차 이렇게 매끄럽게 추가 대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거의 이미 벌써 두 달 전에 한국, 독일, 미국,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그 국가들의 소비가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양적으로는 회복을 했다 소비가 되게 빨리 올라왔거든요 재난지원금을 한국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지급을 했는데 그런 류의 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되게 열심히 쓰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소비가 이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방향은 저는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조금 모멘텀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흔히 저희 펜트업이라고 하잖아요 한두 달 동안 못 돌아다니게 했으니까 빨리 이미 회복해버렸다? 꼭 써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한두 달 만에 이미 매우기는 매운 상황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지표의 회복 속도는 조금 둔화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테슬라로 대표되는 기술주들이 막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이게 강세장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원론적으로 경제가 지표들도 다 괜찮게 나온다고 해서 경제가 계속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아닌가? 뭔가 큰 방향의 전환이 있었던 건가 저는 방향과 모멘텀 트렌드와 모멘텀은 모멘텀은 저도 둔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만한 상황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는 금리 상황을 봐도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축될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면 재정 같은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 같은 데서 본 근로환경 아니면 대외 소비 여건 같은 것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들은 다들 개선되어 가고 있더라 개선자는 폭이 최근 한 두 달보다는 크지는 않은 크지는 않지만 그러면 다시 못 돌아다니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모멘텀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은 맞다 이 정도의 감을 가지고 주가 하락을 주가 조정이 되었건 기간 조정이 되었건 폭의 조정이 되었건 이미 조금 약간 찌글찌글하게 지속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던 요인들의 큰 변화는 없으나 그 요인들이 사람들에게 극적으로 다가오는 극적 효과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러니 그게 주가로 나타난다면 주가의 상승 각도가 이제 좀 완만해질 수는 있으나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기간 조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 방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그동안 올라온 것은 뭔가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주가가 더 좋아? 라고 생각하면 이게 일시적인 걸 거야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좋아지는 것을 다 반영해서 주가는 먼저 간 상태라고 본다면 더 좋아질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압축해보면 더 오를 것도 없다라는 뜻일 것이고 주가는 계속 오르려면 뭔가 실적이 계속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아니면 금리가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 돈을 더 풀거나 그런데 그럴 게 기대할 게 없다면 그냥 많이 덜 오르는 각도가 좀 완만해져요가 아니라 다시 하산을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겠죠 충분히 합리적인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보는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 기업의 총 이익 EPS랑 조금 달라요 EPS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이미 좀 우량하다 일정 규모도 되고 흑자도 몇 년 동안 내야 되고 감사도 받고 이래야지 우리 상장할 수 있으니까 일정 규모가 되는 그래도 우량한 기업들이 상장이 되는 거니까 EPS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중견기업이랄까요?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들까지 더한 기업의 총 이익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거를 제가 가끔 보면 어차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전체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규모든 매출이든 이익이든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한데 가끔 미스매치 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업의 총 이익은 이미 좀 꺾여 중견기업까지 포함한 기업의 총 이익은 좀 꺾였는데 EPS는 계속 상승하는 구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 때가 있어요 상장기업만 잘 되는 때 네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경제에서는 총수요라 그러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다 합하면 그게 총수요잖아요 그러면 총수요는 더 이상 늘지 않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선별을 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하다가 돈이 좀 적어지면 꼭 사고 싶었던 것만 사니까 그러니까 총수요는 줄어들더라도 되게 좋은 물건만 파는 가게는 장사가 여전히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래대로 하면 거의 같게 움직이죠 그런데 조금 미스매치가 날 때 그럴 때 제가 되게 많은 집이 이게 진짜 그러면 총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면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어떤 꿈과 미래를 갖다가 붙여도 더 이상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올 돈이 없으니까 그런 국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많이 뭉개져 있기는 한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총수요하고 기업의 이익하고 거꾸로 가거나 그런 국면은 지금 아니다 지금은 수요도 늘고 있고 데이터들이 이제 조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것들이 반등한 걸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같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이제 한 달 두 달만 하지는 투자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단기간에 굉장히 막 너무 주가가 달린 것 같아 너무 미래의 이익까지 끌어온 것 같아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방향 약세장에 진입했다 민스키 모멘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정도를 얘기하려면 이미 총수요가 텄다 이 정도의 판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의 미국 기업의 총 이익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10년의 방향 한 한 번 정도밖에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미스매치 나는 게 뭐 한 2년은 잘 갔다가 1년 안 맞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 9년은 똑같이 가고 1년 깎으러 가고 이제 그런 시기예요 뭔가 이제 경기가 꺾일 무렵에는 정말 중요한 사인을 주는 거죠 좋은 사인이네요 꺾일 무렵에는 잘나가는 기업은 계속 잘나가지만 잘나가지 못했던 비상장 기업들의 이익은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경기가 꺾일 때는 그러니까 규모 작은 기업들부터 2등 3등부터 꺾인다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경제가 그러면 이러면 미국의 총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꺾여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것도 쏠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눠지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 자산이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원자재가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고 대부분 다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게 있었을지언정 부동산도 좋고요 다 좋았는데 이게 나눠지기 시작하면 저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하면 진검승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뭔가 경기 그때부터는 더 잘 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흔들릴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주가가 너무 내리꽂으면 경제가 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경제 지표는 늦게 나오다 보니 지나간 경제 지표만 보고 이상하다 아직 안 꺾였는데라고 하는 건 좀 늦은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약간 돈을 버는 기업이 적어지고 있다 라는 거는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 이런 것들 얼마나 나눠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 아주 식상한 이미 식상한 얘기도 합니다만 펀더멘털과 주가가 펀더멘털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주인이라면 주가는 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펀더멘털 따라서 결국은 가긴 하는데 개는 왔다 갔다 뒤에서 오기도 하고 앞에서 가기도 하고 하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오늘 김효진 의원께서 해주신 중요한 이야기는 이 주인의 발걸음은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건 하나 방향성에는 아직 변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주인이 집에 다시 갈까라고 방향을 꺾으면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주인이 방향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걱정은 그러면 이제 개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갈 텐데 주인이 방향 꺾기 전에는 혹시 이 개가 그동안 너무 오버해서 앞으로 갔다면 주인이야 방향성 안 꺾고 가더라도 그냥 그 개는 제풀에 지쳐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고 이게 많이 갔으면 많이 되돌아오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또 걱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큰 진짜 둘이 다 집에 가나 보다 하는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혹시 알 방법이 있어요 그것조차 알려고 하는 건 욕심이겠죠 저는 이제 경제 쪽에서 좀 주로 금융시장을 보다 보니 이격도가 어떻고 뭘로 보니까 상대 강도지수로 보니까 과열되어 있고 그런 거는 사실은 잘 몰라요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에는 마음이 다 들어 있다고 차트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투자자들의 마음이 다 녹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여전히 그런 과열 국면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과열되었던 것들이 진정이 진정이랄까요? 제자리로 돌아왔냐 이런 것들을 보죠 그리고 며칠 전에 테슬라 같은 것들이 좀 밀렸을 때도 아직은 약간은 과열로 그런 지표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스키 모멘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펀더멘털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끼리 이제 오버하다가 뻥 터지면 그게 다시 으악 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아지, 개 목줄이라고 그러나요? 산책, 코스톨라니의 비유도 산책할 때 줄이 매달,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큰 전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그게 줄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일정 반경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근데 민스키 모멘트는 주인은 이미 뒤로 쫄로 갔는데 개 혼자 저기 가서 개 혼자 절벽에 빠지는 약간 그런 건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개가 주인을 벗어날 수 있는 반경은 정해져 있는 거죠 돌아오는 반경도 마음은 아픕니다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폭이 10%일 때도 있는 거고 3%일 때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경제가 몸에 주인이 걸어가는 속도는 좀 둔화 느려졌을 수는 있겠지만 백도 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개 끌고 다니는 거면 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영어권에서도 뉘앙스가 이래요 도그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꾸 개라고 하면 그런 뉘앙스라서 제발 데리고 다니는 끈이 그게 자꾸 늘어나는 고무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아까 그래서 돈이 이제 나눠지고 있냐 그리고 펀더멘탈 경제에 그래도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하는 이익이 되었건 경제 GDP 성장률이 되었건 이거 대비해서 주가만 너무 달려간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제가 미국 기업의 총 이익이 먼저 좀 꺾이고 EPS는 더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물건을 최후의 순간까지 팔아서 기업의 이익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그게 더 사실 이럴 때 주가 상승폭도 강해요 막판 랠리가 막 나오거든요 강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사실 근데 분기별로 나오는 지표이고 이익도 다 합하려면 되게 늦게 나오거든요 지금 9월이니까 2분기도 안 나오거나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럼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좀 업데이트해서 보는 데이터가 하이힐드 토탈 리턴 인덱스 제가 몇 번 이야기 좀 드렸을 거예요 그 지표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계속 말씀 주셨는데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은 한 20초만 쉬었다가 광고 잠깐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업무 중 두통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졸음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훌쩍 숲으로 떠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세 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에겐 식물 공기정화 솔루션 나아바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나아바를 검색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결심을 위해 비 리베르 때에서 단계적인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제를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비 리베르 때를 검색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오늘 저는 김효진 연구위원에게 들은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그 얘기를 한 번만 굳이 더 하자면 펀더멘털과 주가의 관계가 주인과 산책을 나간 강아지로 비유하면 강아지가 얼마나 더 많이 나갔는지는 그거를 측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주인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 라는 정도를 주셨으면 그러면 강아지가 너무 많이 가서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은 오게 같이 주인이랑 만나겠네요 다시 회복 못하는 고점에 물려서 이 고점 다시는 안 올 거야까지는 아니다는 생각은 드니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인이 그런 방향을 돌리는 것은 어떤 지표로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심일 것 같아서요 그게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까? 사실은 주인이 방향을 바꾼 건 되게 무겁고 늦게 나오지만 GDP 성장률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경제 지표라는 건 늦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별로 기류를 항상 투자자분들은 느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힐드 토탈 리턴 인덱스라는 걸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보는데 항상 우리가 맞추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요 주가보다 하루라도 먼저 꺾이는 걸 항상 찾고 싶죠 그것만 안다면 끝까지 먹으면 좋겠죠 마지막 한 환원과까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러니 저의 개인적인 전략을 그런 지표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꺾였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얘는 괜찮고 개수를 세어본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아까 기업의 총이익이 중견기업까지 포함된 기업의 총이익이 먼저 좀 둔화된다 이거는 경제에서는 총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 주는데 돈을 더 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카드로 더 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약간 일별로 풀확실할까요 대용치로 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하이힐드 토탈 리턴 인덱스인 것 같아요 하이힐드 토탈 리턴 인덱스를 한 번만 더 배워볼까요? 개념을 투기 채권은 투자 등급이 있고 투기 등급 투기 등급이라고 하면 막 투기적이라는 거라기보다는 신용 등급이 BBB 마이너스 이하면 투기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한 채권인 거예요 그만큼 배당도 더 주고요 가격이 막 변할 땐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더 많이 꺾이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하기도 해서 이건 채권이지만 국채 이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랑 훨씬 더 긴밀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중간 중간이라기보다는 채권에서 가깝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주식과 채권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회사체 중에서도 조금은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주가와 하이힐드 토탈 리턴 배당하고 금리가 움직여서 다 모든 이 채권으로 모든 이익을 얻은 그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합해서 그려놓고 보면 되게 유사하게 움직여요 그 말은 주가가 오르고 좋을 땐 경제가 좋을 때는 하이힐드 채권 투기 등급의 채권도 수익률이 좋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기도 하고요 투자자들이 많이 사기도 하니까 채권 가격이 빠져서 그 말은 그 친구들의 금리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뜻이네요 많이 수요가 위험이 높지만 경제가 좋으니까 이 기업들도 충분히 낮은 이자로 자금 조달이 된다 펀딩을 할 수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하이힐드하고 주가하고는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닷컴버블이 터지기 이전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기업의 총 이익이 먼저 피크아웃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은 계속해서 럴리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하이힐드 토탈 리턴 인덱스라는 것도 어느 수준까지는 같이 상승을 했는데 주가하고 상승을 하다가 먼저 이제 나는 여기까지야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틀렸어 나는 더 이상은 못 가겠어 왜냐하면 제가 채권과 주식의 아주 뭐 중간이라고 해서 대충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식도 상장 폐지가 있지만 회사체는 디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익과 지속 가능성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더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PER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주인과 강아지의 이야기를 했지 댕댕이? 댕댕이의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은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바이오다 이러면 막 30, 40년 뒤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익까지 현재 주가에 반영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채권 가격은 이 줄이 더 짧아요 막 몇십 년 후에 거를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기업이 흔들흔들하면 일단은 주식 투자자들은 그래도 느긋하게 기다리는데 채권 산, 회사체 산 투자자들은 더 빨리 긴장하고 빨리 돈 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규모도 투자되는 규모 회사체 규모 자체도 엄청 크거니와 지금은 저금리여서 좀 그렇긴 한데 회사체 5% 준다 5%를 먹기 위해서 5%를 이제 내가 배당으로 채권 쿠폰으로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부도 확률이 만약에 1% 이쁘게 올라간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5%가 기대수익률인데 디폴트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회사체는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기엔 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돈을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회사체 시장이라는 것은 주식은 이제 개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해서 그래도 플레이어가 더 많달까요? 회사체 시장은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빨리 팔아야지만 팔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도 확률이라든지 기업의 재무건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밀접하게 하는데 하이힐 토탈린턴 인덱스가 먼저 상승세 그렇다고 확 꺾이는 건 아닌데 더 같이 못 가더라고요 디커플링 되는 구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재밌네요 항상 그랬다는 거고 기업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는 주식 투자자도 느끼고 채권 투자자도 느끼는데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뭐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액션을 먼저 하는 게 채권 투자자다 그건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리스크 대비 리턴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냥 자산에 대한 특징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저도 이런 비유하면 또 이제 욕먹는 거 알면서도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희생하면 아이가 뭔가 좀 건강이 나빠지려고 하든가 아파지려고 하면 친엄마랑 새엄마 둘이 있으면 친엄마가 먼저 달려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 짧다 그게 더 나아지네 먼저 긴장하고 빨리 먼저 반응하고 그래서 그렇게 더 펀더멘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들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이 방향이 바뀐 건지 모멘텀이 둔화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그 인덱스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론 주가가 최근에 더 이상 상승세가 좀 둔화됐으니까 같이 상승세가 둔화되었죠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도 주가보다 혹은 그거에 비견될 만큼 하락하기도 했고 반등할 때는 또 같이 반등을 했고 이게 그래서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아니라 같이 못 갈 때는 그러면 또 이 회사체는 회사가 찍고 주식시장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더 낫겠네요 본질이 같은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면 어느 부분들은 좀 다르죠 일정 수준까지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다른 시각이 계속 유지되는 일은 금융시장에는 잘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반영하는 탄광 속에 카나리아 같은 그런 지표가 있으면 우리는 왜 고민을 그동안 했을까요? 그게 잘 안 맞는 케이스들도 가끔 있었으니까 고민을 하겠죠? 게다가 이 하이힐드 토탈리턴 인덱스하고 주가하고 이렇게 디커플링 되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세가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리도 잘 모르기도 하고 주식도 잘 모르고 하지만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많이 그런 강한 랠리 짧은 기간 동안의 강한 랠리 그런 데에는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지표가 어떻고요? 실업률이 어떻고요? 이런 분석이 잘 안 맞기 시작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돈이 나눠지는지 돈이 한 곳으로 몰려가는지 이 하이힐드 토탈리턴 인덱스랑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으면 회사체도 사고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다 사죠 뭘 더 많이 사고 적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채권은 더 이상 돈이 좀 안 가고 주식에 굉장히 집중하고 주식에서도 핫한 몇 개만 집중 돈이 쏠릴 때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넣기도 하지만 저는 일정 부분 들어오는 돈은 다 들어왔나 보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종목들이 하도 어지러워서 가지고 계신 종목 혹은 살려고 했던 종목 팔았던 종목 거기를 먼저 보게 되는데 가끔은 채권도 잘 가나? 금도 잘 가고 있나? 이런 것들 우르르 다 잘 가나? 아니면 한두 개만 잘 가고 있었던 건가? 민스키 모멘트라는 것도 정신 차려보니 절벽에 허공에 떠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절벽에서 그러려면 우르르 갈 때는 절벽에는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놓이는 꽤 놓이는 결론이네요 저만 마음이 놓이나요? 요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유동성이 다 된 거 아니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여러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들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 이유가 주가의 가속도를 내주는 그 힘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가가 방향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다면 주가의 모멘텀이 아니라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그런 때가 온다면 말씀해 주신 고위험 채권들의 이자율 수익률이 올라가는 쪽으로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하니 우리는 과도하게 너무 신중하면 역시 또 돈을 잃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지표들을 좀 보고 일단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해보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프로에게 전달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전달을 하면 주식을 살 것이고 그럼 또 주가가 흔들립니다 오늘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방향과 모멘텀을 잘 구별해서 시장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아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 신내리게 물어봐 신내리게 물어봐 신내리게 물어봐 신내리게 물어봐